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 대비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진행됐던 강좌들이 지금은 불필요한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그래, 전체 연간 커리큘럼에 있어서 각 시기별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바에 대해서 각 시기별로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제공해 드렸던 것이고 하반기에 이르러서 지금 이제 조금 더 수능을 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우리들이 더 열심히 정진해 나가야 되는 이 과정에서도 상반기에 진행됐었던 아주 중요한 강좌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다시금 반복해서 수강하시는 것 또한 단순히 좋은 방법이다가 아니라 그게 때로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리고 하반기 커리큘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체 커리큘럼 지구과학 1입니다. 쫙 펼쳐놨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 진행이 되었어요. 현재. 그래서 지금 네모 박스로 칠해진 부분이 이제 7월부터 수능 전까지 진행될 하반기 강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개념, 기출, 유자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해. 그제?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실전 문제, 매직 실전 문제 스텝 4 수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는 본격적인 문제풀이 컨셉에 강좌해요. 단원별로, 주제별로 문제를 쫙 펼쳐놓고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하는 거지. 됐습니까? 좋아. 물론 모의고사도 문제풀이 강좌이긴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성격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오케이? 1단원부터 단원별, 주제별로 잘 정리된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이 주제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각 유형들을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일지에 대한 연습들을 여기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스텝 4이기 때문에 스텝 1, 2, 3보다 무조건 어렵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오케이? 그런 컨셉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전 문제는 우리들에게 현시점에서 필요한 많은 내용들을 그 안에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의 학습 상태에 따라 문제를 딱 풀었을 때 느낌은 다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금 낯설음이 있지만 잘 풀린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와 이거 난생 처음 보는 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해설 강의, 제가 모든 문제에 빠짐없이 꼼꼼하게 해설 강의를 제공해 드리겠죠.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면 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처음 봤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문제의 자료를 해석하고 답을 찾아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교육과정 범위에 다 담겨 있는 것이고 예전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기서는 저런 식으로 물어봤었던 또는 우리가 생각을 이어나갔었던 그 개념 원리의 적용이 고스란히 반영된 그런 문제들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수능 시험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조금 낯설은 문제 생소한 문제 또는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배운 교과 범위 밖으로 벗어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배운 말을 잘 적용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연습을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형별 자료분석과의 차이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유형별 자료분석은 물론 문제도 저 안에 들어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자료 해석 방법과 간단한 수준의 질문들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유형별 자료분석은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 조금 더 큰 포커스를 맞춘 거고 실전 문제는 문제풀이에 보다 포커스를 맞춘 그런 강좌라고 조금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물론 문제를 풀 때도 100% 다 해석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실전에서 딱 문제 푸는데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럴 때도 있잖아 때로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여러가지 단서들과 정황들을 보고 아 이런 상황이라면 요거보다는 요게 좀 더 맞는 표현이겠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사실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치? 그런 연습도 여기서 차근차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음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실전 문제 OTS는 말씀드렸었죠. 2023학년도 수능 대비 강좌보다는 실전 문제의 문제수를 조금 줄이긴 했어요. 이유는 우리가 베이징 모의고사 레벨 1, 레벨 2 그러니까 2014학년도 커리큘럼에 추가가 되면서 조금 기본적이고 간단한 수준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쪽으로 대거 몰아놨어요. 15의 식 있어? 이거 장난 아니야? 어? 따라서 그런 측면 때문에 실전 문제의 문제수가 지난해 대비 조금 축소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320문제예요. 오케이? 지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포함해서 자 그런 연습들 7월 달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무더위가 가시기 전에 실전 문제는 제가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 풀 때 조금 어렵다? 안 읽어진다? 해석이 안 된다? 응? 응? 그럴 수 있어? 그렇다면 그렇지. 앞서 개념, 기출, 유자분 필요하다면 스피드 개념 활용하셔서 개념 복습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됐습니까? 좋습니다. 실전 문제 됐고 이제 9월 모평 이후에 10월 달에 총정리인 파이널 다지선다 강좌를 진행합니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총정리예요. 총정리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이미 지구과학원에 대한 많은 것들 거의 대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 90% 이상 다 알고 있는 이야기여야 해. 다 알고 있는 당연한 얘기를 선생님이 자꾸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만큼 이 되어야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의 학습이 어느 정도 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것들 또 올해 왠지 이거 지난해 이렇게 그 전년도는 이렇게 올해는 한 이런 정도 느낌으로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또 연구를 또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인 총정리를 해드리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이미 모의고사 시즌 1까지 출시가 된 상태고요. 9월 모평 이전에 8월 달에 시즌 2 9월 모평 이후에 시즌 3 시즌 4 각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진짜 말 그대로 시간까지 재야 되고요. OMR 카드 작성까지 해야 되고 어쨌든 진짜 긴장감 속에서 실전 수능을 치른다라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여기서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단원별 주제별로 문제가 소트되어 있지 않아 그냥 딱 진짜 평가한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의 구성과 형식을 딱 갖춰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진짜 실전에 입각한 문제풀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시간을 안배하는 방법 그리고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그나마 조금 더 현명한 대처가 될런지에 대한 실전적 경험치를 높이는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지구과학원 하반기 커리큘럼 소개는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반기 커리큘럼이니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생들도 막 이거 이거 따라오고 있어. 근데 본인이 만약에 이쪽 부분에서 뭔가 빈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남들 다 아니까 그냥 막 막무가내로 따라가야 되나? 아니죠. 아니라고. 본인이 현재 레벨 1, 2 정도의 문제를 풀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 또는 기출 문제를 풀 때 아직 어려움이 있다. 라는 건 지금 이미 현재 현재 상태에서 개념 학습이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개념 강좌가 됐든 스피드 개념 강좌가 됐든 언제든 필요할 때는 해당 강좌를 다시 반복해서 수강하시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절대 그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요. 가장 목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남들 다 한다고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본인의 현재 학습 상태를 본인 스스로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그렇지 아직 수능문제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만들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궁금해져. 아 이거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지? 또는 너무 쉽게 나오면 어떡하지? 막 궁금해지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문제가 만들어져서 출제가 될 거래. 그러면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바를 아주 착실하게 차근차근 빈틈없이 정확하게 내용들을 이해하고 알게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형태의 문제나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다 풀어내면 돼. 아시겠습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인력으로 공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 또한 또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아주 그냥 평화로운 마음으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고 아주 그냥 기쁜 미소를 머그고 시험장에 빠져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험 보고 나서 웃을 수 있기 위해선 지금 고생하셔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면 그냥 이것만 보고 달려가면 되는 거야. 이런 저런 거면 별로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지구과학 1 설명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지구과학 2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과학 2 기존의 강좌 쫙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고 있죠? 좋습니다. 2023학년도 버전으로 제작된 강좌로 진행되고 있는 점 알아주시고 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면 2023학년도 수능까지는 서울대 2과목 지정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2024학년도 수능으로 넘어오면서 그게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견했던 바로는 그전까지 수능 난이도가 지구과학 2에 있어서는 쭉 꾸준히 상승하는 양상을 띄고 있었는데 2024학년도 수능 대비에 있어서는 조금 그 부분이 완화되지 않겠나라는 예견을 했고 그래서 2023학년도 수능 대비 강좌로도 충분히 학습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결과를 딱 봤더니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그 어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보다도 조금 평이하게 출제된 측면이 있긴 한데 그 문제가 소폭 쉽게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점수와 등급 컷은 꽤나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예견한 그런 부분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따라서 2023학년도 수능 대비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게 2024학년도 수능 대비 지구과학 2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여기까지는 그렇다 이거야. 그런데 파이널 다시선담인 모의고사 오즈모의고사 자 이 부분 좀 해달라는 요청 요구 정말 많았거든요. 자 말씀드립니다. 총정리용 파이널 다시선담 강좌는 10월달에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물론 출시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도 있긴 해요. 어 그리고 파이널 다시선담 역시 2023학년도 수능 대비로 진행됐었던 강좌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재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어 괜찮아? 2024학년도 수능 대비에 있어서 충분한 학습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됐고 그 다음 오즈모의고사 시즌1 시즌2 시즌1 같은 경우는 9월달 시즌2 같은 경우는 10월달 진행을 할 예정인데 각 4회씩 총 8회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오즈모의고사는 이런 이슈가 있어요. 뭐냐 2024학년도 6월평가원 모의고사 치러졌죠? 어 물론 이제 9월평가원 모의고사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6단원 7단원이 추가가 돼서 전범위로 이제 출제가 되긴 하는데 하는데 9월평가원 모의고사의 출제 난이도 그리고 그 시험을 치렀던 응시생들의 성적 분포 등을 한번 살펴보고 아 그렇다면 수능 난이도가 어느 정도로 조절되겠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견을 해서 2023학년도 버전으로 그냥 진행을 해도 될지 아니면 조금 저희들이 문제 일부를 재구성하고 재편집을 해서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해서 진행을 할지를 9월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 그러니까 뭔가 조금 적절한 부분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지구과학 2는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도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교과범위 내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 모든 준비를 잘 끝내놓으면 다는 거예요 어 쉽게 나오면 쉽게 풀어서 다 맞고 어렵게 나오면 어렵지만 그래도 쉽게 풀어서 다 맞고 그런 정도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 근데 지구과학 2는 2024년도까지 그 출제되었던 난이도였던 상승 정도를 보면 그 모든 것들을 기존에 그렇게 조금 쉽지 않게 출제됐던 문제들 수준에 있어서 그 공부를 다 끝내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음 그래서 어 너무 그렇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다른 과목 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밸런스에 있어서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들이 어 공부하고 풀어야 할 문제 수준에 걸맞게 최종적인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음 무턱대고 어려운 것만을 추구하는 게 능산 아니다 는 말씀인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따라서 어느 정도 구월평가원 모의고사까지 살펴보고 그에 걸맞는 어떤 난이도로 이 문제 수준을 조금 저희들이 조절을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공해드리는 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과학2 역시 어쨌든 파이널 및 오줌모의고사 진행을 한다는 점 알아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구과학2는 이제 6월평가원 결과 때문에 이거 뒤늦게 이거 선택하면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갈팡질팡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걸 원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길을 좀 알려달라 방향을 잡아달라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데 분명한 거는 6월 결과처럼 수능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그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전혀 엉뚱한 결과가 펼쳐지게 될지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건 이를 것이다 저건 저럴 것이다 라는 걸 단호하고 명확하게 지금 시점에선 어떠한 말씀도 드리기 어렵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뭔가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땐 어쨌든 최대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뒤늦게 선택과목을 바꾸거나 그러신다면 그리고 중요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거 하나 는 어떤 선택을 하든 어? 이걸 했더니 내가 대충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럴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충 해서 날로 먹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정말 정말 쥐어 짜내서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잘 이뤄낼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지구과학 1, 2 하반기 커리큘럼 소개 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문제는 출제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연습할 수 있는 것 폭넓게 때로는 깊이 있게 해당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 어쨌든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응 용심하시라고 오케이 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2024학년도 수능 대비 그리고 내신 대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요 어쨌든 지구과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일만의 부족함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시훈이었습니다 한글시 igmund